시상위입니다. 시상위는 스포츠서울 대표이사 유지환, 배우 차승환 씨입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서울 대표이사 유지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차승환 씨 드라마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리스마와 코믹을 겸비해서 또 한 번의 인생 캐릭터를 만나서 유행어도 많이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차승환 씨만의 찬스로 합격을 주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으신가요? 제가 감히 뭐 합격을 드릴 거는 없고요. 여기 오신 분들이 모두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 제가 합격 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합격! 네, 차승환 씨를 비롯해서 참 많은 팬 여러분들이 우리 케이팝 아티스트를 사랑하고 응원하고 있는데요. 저희 스포츠서울도 여러분들의 팬이고 서포터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활동을 열심히 홍보하고 응원하고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차승환 씨의 활동 계획도 특집기사로 다뤄보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여기 와 보니까 다시 한 번 이 세계가 왜 이렇게 열광하고 케이팝이라는 브랜드가 왜 이렇게 케이컬처의 대표인지 실감하겠습니다. 더욱이 최고의 왕자를 가리는 영광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카드를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떨리네요. 제가 제27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사 대사 대표님께서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대사는요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하이원 서울가요대사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빈치 축하드립니다. 자 방탄소년단 무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이원 서울가요대상에서 첫 대상을 수상하는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가운데로 와주시고요 자 방탄소년단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시작은 진짜 사소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음악이 좋아서 아니면 저를 표현하고 싶어서 아니면 무대 위에 누군가가 멋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다른 여섯 친구들도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는데요 아미 여러분들이 저희를 좋아하시기 시작한 이유도 아마 굉장히 사소했었을 것 같아요 우연히 동영상을 봐서 음악이 좋아서 아니면 퍼포먼스가 멋있어서 그런 사소한 이유들이 이렇게 모여서 과분한 사랑이 되고 저희가 제가 앨범을 이번 앨범 만들 때 이번 앨범이 저희의 큰 분기점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분기점을 너무나 행복한 영광스러운 황금빛 분기점으로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왜 우리가 이 무대에 서고 음악을 계속 만드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서로 얘기해보고 있었는데요 항상 마지막에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의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그런 멋진 방탄소년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armies 방탄소년단 Yeah, Shuga 씨도 또 하고싶은 말씀 있는 분은 하셔도 될까요? 네, 2018년의 시작을 이렇게 좋은 네, 아주 큰 상황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2018년 계획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좋은 음악 그리고 더 좋은 무대를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게 가장 큰 올해 계획인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음악, 더 좋은 무대 약속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방탄소년단 솔직하게 지금 시상식 끝나고 뭘 제일 하고 싶어요? 원래 저희 끝나고 다 같이 모여서 좀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할 수 너무 즐거운 이야기만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되게 기뻐요 오늘은 멤버들끼리 진짜 맛있게 식사도 하면서 술 한잔 하겠네요 하하하하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방탄소년단 어 제가 볼 때 저 앞에 윤종시 씨가 계속 끝나고 한잔 하고 싶다고 사인을 보려고 했는데 방탄소년단 기회가 되면 윤종시 씨 꼭 오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방탄소년단 앵콜 무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BTS 우리 방탄소년단 앵콜 무대 대상의 영광은 방탄소년단입니다.